이 아이리스 제메니까 플로렌티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식물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공통화예요. 네덜란드에서 온 저마니까 블루바드 와인이라고 하는 풍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5월, 6월 정도 이렇게 뭐 얘들이 그냥 시작할 거예요. 그때 와서 보면 되게 예쁘겠네. 네 예쁘죠. 정말 예뻐요. 일단 제가 오늘 바쁘신데 온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뭐. 지금 물건 같은 거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단연생 습군초 중에 대표적인 수중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붓꽃, 비비츠, 원추리, 노르욤 아스틸베 이건 150여 가지를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직접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검역을 마치고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일부는 이제 계약된 고객들한테 보내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노지에 포팅을 해서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좀 조경용 뭐 앞으로 이제 불특정 그 소비자들이 오면은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수입하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음 일단은 여기 업체는 저하고 한 5, 6년 정도 거래를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업체였고요. 해마다 이제 좀 이제 물건들을 갖다가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주문을 넣는데 여기 업체에서는 뭐 이런 거 단연생 식물들 이걸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세계라고 하는 품증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품증인데 이런 식으로 세척을 깨끗이 해서 비행기로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이 되면 저희가 이제 검역을 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역을 현장 검역 1차하고 2차는 이제 실험실 선충이나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표본들을 추출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다 관찰하고 그중에 이제 합격이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거죠. 검역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네 이건 특히 또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뭐 100가지 뭐 150가지가 넘으니까 이번에 조금 이제 그분들이 검사 시간이 종류가 많아 가지고 원래는 2박 3일인데 한 4박 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더 넣고 여기 한국에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제가 2월 중순경 5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3월 중순이니까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1년 전에 이렇게 선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이 특별한 품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주문 넣고 이렇게 물건을 받아 온 거죠. 이렇게 조금씩 누리하기로 샘플을 가지고 가나 보네요. 예. 검역수에서 현장 검역을 마치고 표본을 10개씩 추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실로 가지고 갑니다. 실험실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팅을 했잖아요. 특히 이건 원추리 종류인데 이거는 선충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커팅이 많이, 얘들이 이제 많이 시달린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원추리는 아무 문제 없이 검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저희한테는 자산이니까 다시 이제 포팅을 하려고 이렇게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 이름표 라벨이 있듯이 아이리스의 엔세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고창포입니다. 일본 고창포.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가져왔고요. 꽃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물론 기존의 꽃들이 어떤 형태인지는 대략은 알고 있긴 하지만 올해 일부분은 개화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독일붓꽃이라고 해요. 독일붓꽃이라고 해서 약간 구근입니다. 얘는 이제 다른 북꽃에 비해서 다른 북꽃은 이런 습인지 약간 습이 많은 지역에 잘 자라는데 얘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건조지에 식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뭐 북꽃 하니까 저기 어디 연못과 이런 습이 많은 데에 무조건 심어버리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초토화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조지에서 생육을 할 수 있는 아주 꽃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굉장히 그 개체들 자체가 세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독일붓꽃을.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리스 저메니카라고 되어 있죠. 저메니카의 이건 플로렌티나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블루버드라고 하는 품종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붓꽃은 제가 좀 많이 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 한 80가지 제가 들여왔어요.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신기한 게 이 라벨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는요. 식물마다의 국제표준이름입니다. 이 아이리스 저메니카 플로렌티나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 식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식물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공통이에요. 모든 식물의 품종들은 이런 고유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건 저메니카의 플로렌티나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100이라고 써있는 거는 100개 써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 그 저기 박스에 100개가 패킹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100개가 포장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는 이거는 회사 이름인 것 같고 그 옆에는 원산지를 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네덜란드라고 되어있죠? 네. 홀랜드. 이게 네덜란드에서 온 저메니카 블루버드 와인이라고 하는 품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름표가 의미하는 게. 이거는 뭐 시베리카라고 하는 품종의 붓꽃이고요. 시베리카 붓꽃인데 이것도 되게 꽃들이 예뻐요. 얘가 세력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게 잘 자랐을 적에 그래도 또 다른 어떤 톡톡한 어떤 이질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 붓꽃이죠. 그래서 붓꽃은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를 들여왔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츠리 종류들. 한 20여 가지 이렇게 들여왔죠. 우리 토종 원츠리는 나물로도 먹고 진짜 꽤 쓸모가 있는 어떤 밀원식물이거든요. 자생하는 원츠리는 이제 원종이고 이거는 이제 원츠리를 이용해서 품종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원츠리도 뭐 굉장히 꽃들이 많이 기대가 돼요. 수변가에 굉장히 꽃들이 예쁘죠. 노로우줌 종류인데요. 학명어로는 아스틸베 라고 하잖아요. 아스틸베인데 아스틸베에 이제 그 꽃들이 칼라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아스틸베가 우리 토종 노로우줌은 되게 이렇게 세력이 크게 자라는데 이거는 좀 외성종어로 이렇게 자라는 것들. 뿌리 그렇게 커팅핸드 하나요? 아 이게 이제 원래 분주라고 하잖아요. 눈이 어딘가 한 두 세 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눈 보이네요. 여기 눈 보이죠? 이런 것들이 뿌리에서 달려있는 눈이잖아요. 이걸 분주할 때는 이걸 눈을 담기고 커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분주를 안 하고 한 세력을 따지면 이만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커팅하고 이건 거기서 이제 올 적에 마르지 마르라고 보습 처리를 하기 위한 피트무스예요. 피트무스. 검역증에 이 피트무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기를 달아와야 돼요. 만약에 검역증에 그런 부기가 없는데 이 피트무스가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팩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검역 기준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정확히 알아야만 수입하는데 큰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물건이 또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물건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역증이에요. 검역증인데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개수 같은 것도 처음 보는 사람은 뭔가 싶지만 그다지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로컬에 있는 그런 뭐 원예 종류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붓꽃이 좀 수요가 되게 많은가 봐요. 잘 안 보이던데요. 사실 이렇게 품종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돼 가지고 일반 유통시장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설령 이제 꽃이 이제 보여야 이 추적의 어떤 생품성을 발휘하는 게 이제 붓꽃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뭐 가장 그 기초적이었던 랜덤 상태 그냥 수입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땅에 노지에다 심던 포트에다가 심던 지금 이제 다음 단계 어떤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요런 종류들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꽃이 언제쯤 오면은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 5월 6월 정도 이렇게 뭐 애들이 그 시작할 거예요. 그때 와서 보면 되게 예쁘겠네요. 네 예쁘죠 정말 예뻐요. 보면 색깔별로 애들이 어떤 거 저들의 아름다운 어떤 콘테스트. 그리고 애들은 꽃 자체가 단일 색깔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독일 붓꽃을 예로 들면은 되게 세력이 커요. 크게 자라면서 꽃도 크고. 그러니까 좀 그런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좀 추천할 만한 어떤 수준 같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네. 어떻게 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량도 가지고. 피트모트인가요? 여러가지 섞였죠. 원형상품 같은. 절대 이제 누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엄청 많이 되어있네요. 네. 이렇게 그 품종마다 이렇게 해서 잘 배치해 가지고 포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포트로 이제 품종마다. 인고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비비추 종류들인데. 비비추 종류는 꽃보다도 이제 잎이 되게 예쁘거든요. 잎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숙고쳐 나올 것인가. 약간의 어떤 기다림이 필요하죠. 네. 뭐. 지금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지만. 빛을 받고. 적절하게 이제 시간을 맞춰서 건조하고. 비료 시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애들을 아주 건강한 어떤 성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기대됩니다. 큰 분 꼭 오셔가지고. 이걸 관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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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